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구윤정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쇼팽의 녹턴 작품번호 48회 1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있었던 독주에서 이 곡을 연주를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이 곡은 쇼팽의 다른 녹턴보다도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팽 콩쿠르에서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도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연주하는 녹턴이 아닐까 싶어요 쇼팽의 녹턴이라고 하면 아주 달콤한 선율, 감미로움, 우아함, 센티멘털한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곡은 그런 면보다는 아주 우울하고 또 무겁고 비극적이면서 드라마틱한 상당히 장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녹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곡에 대한 해석이 많을텐데요 악보를 기반으로 또 제가 연습을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이 곡은 A, B, A 다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템포 마킹을 보시면 파트 A는 렌토 아주 느리게 파트 B는 포코피오 렌토 조금 더 느리게 그러니까 렌토보다 조금 더 느린 템포이죠 그리고 마지막 A 다시는 도피오 모비멘토 두 배의 빠르기로 그러니까 맨 앞에 A보다 두 배의 속도로 빨리 치라는 뜻입니다 저는 첫 시작에 템포를 정하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렌토라고 해서 파트 A를 좀 지나치게 느린 템포로 시작을 하면 파트 B를 파트 A보다 더 느리게 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음악이 수직적으로 끊어지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4분의 4 박자이지만 연주하기 좋은 템포도 느리지만 흘러가는 약간 흘러가는 템포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첫 시작을 2분의 2 박자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분의 2 박자로 생각을 하고 왼손을 한번 쳐 볼게요 원 투 원 투 네 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아주 느리게 렌토만 생각하고 치시면 템포를 잘 끌고 나가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음악이 좀 처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슬프게 우울하게 이런 감정만 가지고 이 곡을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템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왼손 연습을 따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첫 프레이즈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프레이즈인데요 메짜보체라고 되어 있는데 메짜보체라는 것은 소리를 낮추어서 소리를 절반만 내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약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성이 C마이너이기 때문에 첫 시작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게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손의 C옥타브를 좀 깊은 터치로 시작을 해보세요 손목에 힘을 빼고 건반 안으로 이렇게 밀어넣듯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곡을 치면서 이 C옥타브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어렵기 때문에 이 감각을 굉장히 집중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른손 라인을 살펴보실게요 이 솔에서 시작해서 이제 라 플렛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약간 이제 긴장감이 조금 상승하는 걸 느끼시고 다시 이제 솔에서 레 로 내려왔는데 이 레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에서 를 너무 딥림도를 많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16분 음표 선율의 이 첫음 이 플렛에서 조금 여리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조금 약간의 크레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디미노 연대로 섬세하게 끝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오른손 노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노래하고 호흡하는 타이밍과 그리고 이제 소리가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런 방향을 기본으로 가지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각자 본인만의 노래가 탄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프레이즈는 메이저 코드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마이너로 바뀌는데요 네 이럴 때는 오른손의 음색을 조금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로 시작했을 때는 조금 부드러운 소리로 마이너로 바뀔 때는 조금 깊고 어두운 톤을 생각하고 노래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럴 때는 조금 터치를 조금 더 진하고 깊게 건반을 눌러주시면 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예 끝 처리는 예 지민 앤도를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 프레이즈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파트 A가 매우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파트 B로 넘어왔어요. 파트 B는 이제 C메이저로 전조가 되었는데요. 파트 A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면 파트 B는 행복했던 과거를 해상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파트 B의 첫 코드를 여기를 진짜 특별한 소리로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C마이더, C메이저. 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앞부분과는 너무나 큰 대조가 있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파트 B는 이제 코랄, 합창곡 같은 느낌을 상상하면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토보체이지만 이 코드들이 되게 풍성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릴렉스를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여기는 이제 소토보체, 피아니시모라서 저는 소프트 페달을 밟고 시작을 했다가 이 옥타브 세디단 음표 여기가 이제 시작될 때쯤 슬쩍 우나코올다를 떼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트 B는 조금 더 느린 템포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16분 음표로 정확하게 박자를 마음속으로 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지 파트 A보다 더 느긋한 템포로 연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타리단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느린 템포로 할지라도 일정한 흐름으로 음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주를 해주세요. 네, 제가 파트 B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요. 왼손 아르페지오를 부드럽게 굴리면서 오른손에 소프라노를 잘 연결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왼손의 아르페지오는 본인한테 맞는 손가락근으로 아르페지오의 감각 익히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이 팔꿈치와 손목을 잘 쓰시면 부드러운 아르페지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댐퍼 페달을 잘 바꾸시면서 그러니까 왼손 아르페지오가 시작이 될 때 이제 페달을 밟으셔야죠. 그러면서 이 오른손의 소프라노,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아르페지오를 굴릴 때 붙들고 있어야 예, 레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데 제가 좀 천천히 치면서 손과 페달을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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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페달도 깨끗하면서 오른손에 소프라노를 잘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천천히 연습을 해보세요. 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반음 옥타브 세딧단 음표가 나왔는데요. 이 세딧단 음표 페시지가 나오기 전에는 아주 평화로운 합창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고요함과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긴장감이 가득한 페시지가 나왔어요. 이 페시지는 파트 B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부분과는 아주 큰 대조를 나타내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옥타브 페시지들을 테크니컬하게 기계적으로 연주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냥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표현을 해주세요. 처음 시작은 아주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드러내줘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핵심이 되는 코드를 악보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요. 피아니시모부터 코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 코드의 흐름을 생각을 하시고 옥타브 패시지들을 칠 때 크레신도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조금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크레신도가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옥타브들을 다 크고 무겁게 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코드의 큰 프레이즈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곡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녹턴인지 에뛰드인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왼손에서 점프 도약이 계속 나오고 음정 간격이 넓은 코드들끼리 레가토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피아니 시모로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피아니 시시모이죠 그래서 여기는 왼손을 진짜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코드들이 연결이 되는지를 꼭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 왼손이 정말 어려웠어요 손에 붙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왼손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부분에 오른손이 이제 파트 A에서 나왔던 멜로디가 반복이 돼요 코드와 함께 멜로디를 같이 치셔야 되고 템포는 도표 모비멘토 이제 파트 A보다 2배로 빨리 치셔야 돼요 이제 오른손에 역시 코드들이 이제 다 잘 잡혀질 수 있게끔 정말 천천히 한음 한음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코드 보이싱 하는 연습 이 멜로디가 소프라노이니까 손의 포지션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 젖혀서 멜로디가 뚜렷하게 내성이 가볍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아지타토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아지타토의 의미를 아시나요? 아지타토의 의미는 이제 불안한 느낌, 쫓기는 느낌, 숨이 찬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세디타 눈표가 그 느낌을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절대로 크레신돌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크레신돌을 하기가 너무 쉬운 게 이 부분을 치다 보면 감정이 너무 격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울렁거리게 점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신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손 연습을 어느 정도 하셨으면 조금 느린 템포로 양손 연습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파트 A의 멜로디가 반복이 되는 거니까요 앞에서 노래를 어떻게 이끌었었나 그 프레이즈를 생각을 해보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차분하게 중간 템포에서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페달은 여기가 피아니 시머니까 처음부터 너무 깊게는 밟지 마시고 뒷부분에서 클라이맥스 나오면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페달도 조금씩 더 깊게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칠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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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영상으로 연습 팁을 좀 드렸습니다 저도 연주 준비하면서 이 곡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잘 치고 싶은 욕심에 괴롭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곡은 워낙 어려운 곡이기 때문에 연습한 만큼 안 된다고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훌륭한 연주를 하실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